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주제는 k-pop와 제 그림 설명만 다음은 제 그림 설명입니다 그린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 제목은 연무장길에서 바라본 입니다 성수동의 아침 풍경이며 열린 캔바스 7위 그림입니다 이상 이상의 그린보고 듣는 귀와 눈을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 김현진 위그림 팟캐스트 팟방과 앵커 검색창에 김현진 위그림 녹음 캐스트는 아트를 그냥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 위그림 저는 김현진이었어요 오늘도 영상이 count이시고 fiscal